정확한 녀석이 나오죠 인간의 몸에서는 디스웨이다 색깔체 인 디스웨이 체크 이러한 방식으로 분출되는 버블 가스가 나오죠 Gas Bubbles 그럼 이러한 방식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조인트가 뭐지? 휴먼 바디의 조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관절이죠 관절에 버블이 사로잡혀 있게 되는 여러분 관절에 거품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최악이죠 Causing extreme pain for the diver 더 다이버 나왔습니다 다이버가 누구죠?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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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옛날 얘기 중에 되게 황당한 죽음 열전 중에 뭐가 있냐면 산불을 꺼야 되는데 산불을 꺼야 되는데 산불을 끌어갔더니 그 안에 스킨스쿠버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어떻게 말이 산불이야 산 정상에 불이 났는데 그걸 불 다 끄고 보니까 스킨스쿠버가 완전 장비를 체크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불 끄러 간 거예요? 그 옷 입고? 미국은 캐나다 랜드는 나라가 크니까 호수 같은 데서 물을 이렇게 뽑아갖고 비행기로 확 물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 비행기가 물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호수 같은 데에 착륙해갖고 물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스킨스쿠버를 하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물을 이렇게 쓱 해갖고 그 호수에 빨린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담아버리는 거지 이 비행기 자체가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확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전설설설설 안타깝죠 다이버가 나와서 이 더 다이버하고 다이버하고 비슷하게 이 글에 대한 맥락적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이버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 다이버가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This Pain도 있죠 Pain이 어디 있어요? 고통? 여기 고통이 여기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요? 고통 서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벤즈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첫 줄부터 높은 압력에서 이 수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이버들은 보통 숨을 공기를 숨을 쉬게 되는데 Bread Air 근데 이것은 산소와 헬륨으로 섞여있는 공기로 숨을 쉬게 됩니다 헬륨은 산소에 대한 대체품입니다 이런 거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이 덜 Soluble Natural Nutrition 보다 덜 섞여있고요 Less likely dissolved in the blood stream 이기 때문에 그렇죠 Soluble이 솔루션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솔루션 솔루션이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해라는 뜻도 있거든요 녹는 겁니다 솔루션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루 같은 걸 탄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마셔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솔루트라는 동사 자체가 녹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대기에는 산소가 25%고 나머지가 질소거든 질소 알아요 이때는 헬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이버들이 마실 때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질소를 먹진 않거든 헬륨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질소보다 덜 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에 덜 녹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안 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This offers better protection 그 얘기는 엄청나게 어쩌고저쩌고 한 거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이고 방어망이 되는 겁니다 다이빙에 주된 해로운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한 방어망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벤즈라 불리워지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인 거지 벤즈가 뭘까 만약 다이버가 다이빙을 끝나고 너무 빨리 벤즈가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자체가 칼스 목적어 투부 정사 버블 아웃 오브 솔루션 이 녹아버리지 않은 가스들 자체가 피 안에 확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버블 아웃 오브 솔루션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여기 나와있는 게 이러한 방식 아닐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녹아버린 것 혹은 그러한 효과는 similar to the frosting in a bottle of soda water when the cap is removed 라고 적혀있죠 이러한 상황은 어떤 거랑 비슷하다? 캡이 제거된 상태에서 소다수가 있는 소다수의 한 병을 frosting 거품을 일게 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다 라고 적혀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거품을 일게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지 근데 거기서 막 녹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그런 부분이 이쪽 4, 5번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고통이 어디 나왔느냐 여기 나와있는 extreme pain 덕분에 그런 효과보다는 5번 정도로 정답을 풀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5번 넣어볼까요? 인간의 몸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거는 그 소다수 콜라병 같은 걸 얘기한 건데 가스 버블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되면 관절에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관절 이런데 그 버블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5번 다음에는 이러한 고통이 종종 거의 다이버가 일어서지 못하게 될 정도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조건이 벤즈라고 이름을 굳혀지게 된 것이다 벤즈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구부리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곧 선단 얘기는 구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상태인 거지 빈 벤즈 너무 아파갖고 아! 이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벤즈라고 불리게 된다 요 단어가 여기 있긴 하지만 멀리 있는 상태니까 이런 고통 때문에라도 5번으로 풀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가요?